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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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대학교 3학대학생 학교 2학년 학생 박혜진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책, 인물, 음식, 상황 전부 상관없으니까 머릿속에 하나를 떠올려주세요 저도 같이 해볼게요 저는 파란 하늘색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왜 그것을 좋아하시나요? 예뻐서, 멋있어서, 맛있어서, 재밌어서 등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저는 하늘색이 주는 청량한 느낌이 좋고 하늘을 볼 때 느껴지는 탑트인 감정이 그 색을 좋아하게 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예쁘다고, 맛있다고, 멋있다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왜 많은 색깔 중에서 청량해 보이는 색깔을 좋아할까요? 어떠세요? 제 이런 질문들을 한 친구가 말하기를 쉬죠 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의외로 쉽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취소하는 듯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 넘어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왜? 나만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이야 사실 감정은 사람의 행동의 이유이자 생각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쉽게 답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너는 왜 하늘색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가처럼 곧바로 시원하니까, 예쁘니까, 넌 청량할까?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다시 한 번 더 예쁘다는 거 넣었는데 너, 그러면 너는 왜 시원해 보이는 색깔을 좋아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올 겁니다 단지 왜? 라는 이유, 왜?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했을 뿐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이죠 하지만 저는 어려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 아닌가? 저희는 왜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귀찮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없이 타인의 질문에 대답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인의 수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자신에게 굳이 한 번 더 질문하는 과정은 충분히 무의미하고 귀찮게 느껴낼 수 있습니다 뭐 다음 질문에 답하시로 라는 질문도 질문이라고 인정한다면 여기 계신 고난 선생님들은 더 그렇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해? 라고 물어보는 과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좋아서 그냥 해보서라는 정도의 형성스럽게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의 선물이 됩니다 그냥 어쩌면 좋아진 것? 우연은 좋은 것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쯤에서 저의 왜에 대해서만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을 싫어하는 작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뭔가 레드를 좋아하는 대신 다른 그 악역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런 행동이 그냥 주인공이 별로니까 하는 일이 말도 안 되니까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의 특성상 모든 증상인분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느냐 나쁜 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느냐 정도의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분명 작가가 공상화로 내세었을 주인공에 공감하지 못하고 악역 아니면 조연을 공감하는가 그러다가 저는 제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준비하고 일찍 학교하는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특성상 저는 늘 할머니와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린 그 드라마들은 저 못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드라마들에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그렇듯이 드라마의 스토리 등으로는 비슷하고 아예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진부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건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세계 어디에서나 쓰인 주제니까요 이 말은 지루하게 쓰인 게으르게 쓰인 권선징악 이야기처럼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장 게으르고 진부한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모든 것이 주인공 위주인 그 이야기의 빠른 속도로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저는 그런 주인공 대신에 아기들 조연을 좋아하면서 그 질환으로부터 도피하려 한 것이죠 여기까지 답이 닿자 저는 제가 싫어했던 게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중심에 개은을 서성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흔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주인공을 싫어하고 조연을 좋아하는 것에서 재미를 찾지 않습니다 새롭고 신청한 이야기를 빛는 힘을 다해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재미를 찾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왜? 라고 질문하게 된다 할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마치 지루한 이야기들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왜? 라는 질문은 다른 어떤 것에도 할 수 있겠다고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감정? 피곤한 감정? 아니면 나의 행동? 사회 한상 같은 것들에도요 하지만 제가 굳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한 이유는 그게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생각할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좋아하는 것은 생각할도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 걸까? 좋아한다는 감정은 굉장히 무호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분해하고 분석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좋아한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왜 이걸 좋다고 생각하게 됐지?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둘러싼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왜 이걸 좋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으로 진심으로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까 두 질문에 바로 대답했다고 해서 그게 뭐 정답이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확하다 이게 맞다고 느낄 때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이런 질문 말고도 다른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동통털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떤 행동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결과를 바라보고 원인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왜? 라는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도 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유명한 말처럼 다시 한 번 왜? 라고 질문하는 건 이 관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입니다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왜? 라고 질문하세요 자신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쩌다 여기까지 가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 생각하세요 이 과정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이 끝나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왜 좋아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주시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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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